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형 TV 신제품 공식 출시에 앞서 내일부터 2주간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새로 선보이는 제품은 삼성의 역대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4년형 네오 QLED 8K와 색상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빛 반사를 줄여 낮에도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2024 OLED 등인데요. 삼성전자는 2024년형 TV를 사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상 증정이나 추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저신용 시작 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상대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중 선정할 예정인데요. KB국민은행은 업체당 최대 50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삼성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가 2023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체계적인 공시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기업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는데요. KT는 수시와 공정, 지분 공시 등을 투명하게 이행한 노고를 인정받아 상장 이후 처음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KT는 5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와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내일부터 2024년도 효율 향상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에너지 이용 효율과 지역난방 품질 재고를 위한 이 사업은 공동주택과 건물의 노후 지역난방 설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13억 원이 투입되며 고온부 보온제 교체, 자동제어 절약 모드 설치 등으로 약 2만 4천 기가 칼로리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난방국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